프렌디, 페퍼, 하이! 사랑해! 우리 애기 이리로 오세요. 들어가, 뒤로. 기다려. 우리 가는 거야, 산책을요? 우리 산책 가는 거예요, 언니야? 어, 여기 있어요. 건마차 어딨어요? 건마차 어디 갔어요? 가보자. 산책 스팟은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자, 우리 공주들 내리세요. 자, 우리 공주들 내리세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이제 가자. 자, 페퍼도 내리세요.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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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자, 가자. 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요. 하하하하 아이고, 돌돌 떨어. 아이고, 무서워. 왜? 왜 무서워라, 어떡하니?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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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안녕하세요 브랜디 더러워요 브랜디 덜덜 더러워요 아니 저렇게 덜덜 더러워요 진짜 덜덜 더러워요 어떡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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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다리 이리 올라와 너무 귀엽다 어떡해 무서워 안잠을 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다시 30분 멀리니까 네 아 뜨거 으으으으으으으 하하하 아, 좋아서. 좋아서. 나 넘어질 것 같아. 아 그럼 다 정상으로 보면 돼요 선생님? 정상 범위에서 뭐 상한지 쪽에 좀 가까이 올라간 애가 한두 개 있기는 한데 그거는 질병으로 치지 않는 거고요. 둘 다음에 오시면 숫자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앉으세요. 그렇죠. 하이 오늘 패션 하이는 오늘 러프웨어 입었고요. 자 브랜딘 오늘 찰리스 백야드 입었고요. 포도 오늘 러프웨어 입었어요. 오 이쁩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언니 오빠네 집에 가서 되게 조합이 웃긴데 언니 오빠랑 저 옛날 사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놀기로 해가지고요. 오 캐롤이 나오네요. 와 진짜 언니 마시멜로인가? 이거 마시멜로으로 만들었대. 와 미쳤다 진짜. 우와 미쳤다 진짜. 우와 미쳤다. 우와 너무 예쁘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고있다? 잠깐 보자게요. 오빠가 가까이 와야지. 아니 지금? 아 잠깐만. 바로 할게요. 하이 안돼. 하이야 하이. 하이야 하이. 하이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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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탄다. 하이. 아 잘 탄다. 아 신났어. 하이 선생님. 이거 뭐라고요? 생새우라고요? 생새우 이거 누구야 누구 아이디어야 혼나졌다. 복잡한 거예요. 우리 아기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저기요. 여기 벌리고 자시면 안 돼요. 눈 엄청 많이 오거든요. 와 눈이야. 눈이야. 프렌지. 가자. 앉아 일로와. 그러니까요. 앉아. 기다려. 프렌지 한 번만. 그렇지 그렇지.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저요 저요. 저요 한 번만 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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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가고 싶어 헤디 고! 가자! 옳지 옳지 와 멋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저 가주세요 옳지 이거 고무같은 거라서 케이페페어가 샀어요 아 귀여워 어떻게 해야 돼 옳지 돌아 빨리 가져와 나 안해 그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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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자요 끄 하이 하이 아 근데 비로 바뀌었네 지금 비가 됐어요 이랬을 때 젖는구나 다 젖었거든요 지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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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게 생겼어 근데 다리가 다 젖는다 얘도 누구야 우와 우와 너무 뭐야 왜 귀엽게 하고 왔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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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꾸몄잖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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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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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